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문화예술과 여행,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놀이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. 1인당 연간 11만 원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지난해와 같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.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한 땀 한 땀 손수 뜨개질에 만든 각종 생활용품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이들은 3년 전부터 한 땀 행복 뜨개질 재능 봉사단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도 받아왔는데요. 지금까지 목도리와 가방, 담요 등 총 3,800여 점을 만들어 기부했습니다. 2월의 첫날 최고는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. 전남 동부지역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11도까지 올랐는데요.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름세를 보이며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출발합니다. 출근길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영하 1도, 순천 광양 영하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집니다. 한낮 기온은 여수가 7도, 순천 8도로 예상됩니다.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, 먼바다에서는 1.5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.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7시 45분, 간조 시간은 낮 2시 4분입니다.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.